아 냄새가 미쳤다 요새 제 옷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같이 꺼 같이 꺼 같이 꺼요? 응 같이 꺼 전 어떻게 익죠? 오늘은 페이데이 입니다 페이를 하러 카페에 갑니다 페이데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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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출연한 게 있어 한번 봐봐 아 이건 좀 별로 두번째 신랑이 없는 것 같은데? 신랑이 없는 것 같은데? 신랑이 오겠잖아 야외는 못 놀지 신랑이 할 수 있지 신랑이 할 수 있지 내가 좀 찾아볼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두번째 세계여행을 떠나온 동갑내 기부부 바다덕입니다 투르키의 안탈리아에 있어요 안탈리아에서 머문 지는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나갔고요 지내는 동안 매일 장 보면서 밥해 먹고 산책하고 뭐 이런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을 그리다가 문득 저에게도 휴식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안탈리아가 올인크루식 호텔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여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휴양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온 김에 하루 정도 올인크루식 호텔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휴식을 좀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디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 안탈리아가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그래도 겨울이에요 밖에서 수영하기에는 좀 추울 것 같아서 실내 수영장에 있는 곳을 꼭 찾았고요 아침, 점심, 저녁 포함해서 이제 뭐 스낵밤, 미니밤, 술, 술, 술 이런 거 그리고 바닷가 근처여야 한다 약간 바다도 좀 바라보면서 약간 힐링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이 세 가지와 가격을 가지고 이제 중점적으로 검색을 해서 있는 1박에 할인받아서 192,000원 정도로 예약을 했습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으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상태입니다 가서 뭐가 제일 하고 싶어? 수영 나 수영하면서 위스키 옆에다 이렇게 넣고 수영하면서 뭐 하고 싶어 그것만 하면 되겠어? 일단 지금 수영이 가장 하고 싶어 사실 맘 같아서는 야외에서 하고 싶고 바다에도 들어가고 싶은데 날씨를 좀 봐야 되니까 근데 오늘 같은 날씨면 바다는 수온이 차서 안 될 것 같고 난 열심히 찍어줄게 너무 즐기는 거야 우리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휴식하러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즐겨야 돼 난 여보를 찍는 걸 즐길게 진짜 웃겨 맨날이 여행인데 여행 와서 휴식을 찾고 있어 그냥 다 핑계고요 제가 오리그릇쉽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가보고 싶은 겁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바로 앞에 화장품 매장에 있어서 저 혼자 화장품 좀 사고 오려고요 맨날 영재해를 같이 가며 눈치 보여가지고 화장품을 못 써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품이 없단 말이에요 가격표 잘 받아서 안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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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도 점원한테 카드 찬스 썼어 나 이모칸 썼거든 다 웬만한한 원 만 원 진짜 잘 샀지 잘 샀네 진짜 잘 샀지 처음으로 이렇게 장보기를 했는데 괜찮지 너무 편해 너무 편했어 진짜 너무 편했어 나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 어느 코너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랑 같이 있으면 사실 좀 눈치 보여가지고 맨날 조그만 보다가 아니 안 살래 하고 나왔잖아 솔직히 말할까 그라티스 왔다 왓슨스로 갔다 갔어 너무 편하네 앞으로 종종 이렇게 하자고요 두 손으로 갔다 문화 다 왔다 바로 와게 다 왔다 응 좋아 여기선 하나만 챙기면 되나? 내일 갈아입을 거 입고 가는 것만 그래서 짐을 줄이면 내가 갈아입어야 되지 소붓 양반 챙기면 되나? 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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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갈 때 입고 내일 올 때 잘 때는 아아 잘 때 밥 그럼 저 노란 바지 하나 챙겨 잠옷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아 오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이나 잠옷이 있지? 여긴 없을 것 같은데? 수영복 넣을래? 이거 넣을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면 돼. 안타까워. 뭔가 이거 배낭 하나 메고 가려니까 좀 그렇다. 충전기 챙겨야 되고. 그래도 가방이 꽉 찼나? 정말 신난다. 어떻게 우리 날짜 너무 잘 잡은 것 같지 않아? 미쳤다. 너무 재밌겠다. 어떡해 여보 나 너무 설레요. 어떡해. 빨리 가면 되죠. 얼른 가자. 여행을 가는데 백팩 하나로 가다니. 진짜 이것도 너무 행복하다. 저희는 안탈리아에서 안탈리아로 여행 갑니다. 바람? 바람 왜 불어? 타이밍장 바로 버스 탔어. 제가 어제 혼자 셀프를 안걸리진 않았는데 어떻게 이상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있는 숙소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20분 정도 받아요. 버스 타고 갈게요.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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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건가? 입구에서부터 예약자 확인을 하네. 좋네. 좋다. 좋네요 여러분. 물론 여행이 이런 휴양과 고급 호텔에 와야지만 여행은 아니지만 여행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함을 한번 즐겨보는 겁니다. 그냥 엄청 좋아 보이네요 지금 기분이. 오 추워. 너무 예쁘다. 좋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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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2시 20분인데 빨리 왔는데 체크인이 되나 봐. 그리고 알러지 있는 음식이 있냐고 물어보고 당연히 차를 끌고 오니까 차 번호도 쓸어버리네. 그렇네. I will give some information to you. Here is our daily activity program from animation. And another side of the table you can find opening and closing time of restaurant and bars. All of them free of charge. If you like to eat in Alicak restaurant, which is special restaurant for dinner, you should pay for that. If you like to get massage in the spot, you should pay for that. The other things is free of charge. Okay. Yeah. And normally your reservation for land side room, I will give to sea side room. Thank you. We will upgrade to your room. I wish have a nice holiday. Thank you very much. Wow. So 그냥 room 예약했거든요. 왜냐면 시뷰랑 그냥 뷰랑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한 2, 3만 원이면 시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6만 원은 솔직히 좀 갭이 크잖아요. 우리 약간 하루 생활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룸을 했거든요. 여기 반대편이 또 산이어서 산이 멋지게 보여가지고. 음 시뷰로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 이런 리조트 회사 너무 오랜만에 오지 않아? 여러분이 오늘의 자리좌를 소개합니다. 노래까지 너무 마음에 든다. 와 좋다. 여보 캡슬도 있고. 시뷰를 한 번 봐야겠습니까? 와 미쳐. 오! 오마이갓 우와 어떡해 나 감동적이야 너무 좋다 아 진짜 바람 보드라서 여기 못 놀겠지? 그래도 한번 가보자 온도가 어떤지 그래 지금부터 저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뭘 먹으러 가기 전에 지금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뭘 먹으러 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린 다음에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인데 거울 있는 거 마음에 들고요 진짜 좋아 화장실은 이렇게 깨끗하다 되게 좋다 여기가 뒤쪽에 있지? 돼 있고 여기 뭐 옷건은 되고 여기 금고랑 그래도 여기 좋은 거 이거 있다 가운 오케이 더 잠옷이 두지 올인크루시브에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허허 어 근데 뭐야 왜 맥주가 없죠? 앱패스 어 있네요 아무튼 이걸 먹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써 있어요 하루에 한번만 그래도 어쨌든 너무 좋다 그리고 침대가 더블 침대 싱글 침대 캡슐 커피 있고요 네 커피 마실 수 있고 커피 마실 수 있고 신기한 건 물이 2리터 짜리가 두 개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보여드릴게요 데일리 액티비티 프로그램 뭐 모닝 짐 할 수 있네 여보 어 좋아 일단 3시까지는 브레이크니까 지금은 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레스토랑이랑 바 운영시간이 나와 있고 여기 다 프리에요 근데 저녁때 요 비싼 레스토랑이 있는데 요거랑 마사지 스파는 따로 돈이 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어차피 먹다가 끝나겠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 여보 2시부터 4시까지는 스시야 또 스시 서비스가 12월 12일부터야 어제부터 오 오 와 우리 그럼 일단 지금 런치를 가볼까 아니면 빠를 가볼까 일단 내려가서 한 바퀴 돌아볼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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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와 진짜 이런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적응이 안 되나 여기 물이 여기가 런치 아침 정신 여기가 바텔 이렇게 보시면 이름이 4개로 써있어 오 이거 온 거 맛있을 것 같아 사실 메뉴가 너무 많아서 많은 메뉴를 다 찍을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담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저기를 기다릴 수 없어 저는 먼저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내가 방금 여보 못 기다리겠어서 먹겠다고 말했거든 잘했어 잘 가져왔네 잘 가져왔네 고기 파티 저는 이렇게 고기 파티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기 파티입니다 고기 파티가 마음에 드시나요? 어... 파이트 와인? 오 예 고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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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먹네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으니까 이제 수영하러 가도록 할게요 저희 집 일정이 바빠요 바빠 자 갑시다 오케이 한 번에 확 들어가래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야 괜찮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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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박사에 찍어줘 박사에 뭐야 야 나 지금 심장감이 걸릴 뻔했어 진짜로 여보 한 번 해봐 진짜로 이거 오래 못 놀고 그냥 한 번 들어봤다가 딱 나올 수 있어 아 지금 콧물이 안 녹지 진짜야 나 이거 진짜 완전 리얼이었어 어디 심장 괜찮아? 계속 누워 따뜻한 데 있어 여보 들어가봐 내가 여보 찍어줄게 우와 두고 보자 너는 얼마나 잘 들어가야 되는지 두고 보자 내가 일단 가볼게 두고 보자 괜찮나 저게? 와 평소에 냉수 샤워 안 했으면 아예 못 들어갔네 아 여보가 냉수 샤워를 해서 괜찮았나 보구나 근데 나처럼 막 숨 못 쉬고 그대로 할 정도는 아니었나봐 여보는 숨 못 쉴 거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해 오케이 도전 다시 가보세요 어 발이 울고 있어 안 될 거 같아 정말 안 될 거 같아 미안 안 될 거 같아 수영 못 할 거 같아 나 여기서 실내로 가자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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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래 뭐 이스트 아 뭐 어느 벽론이든 Fs. 가수 참치, 연어, 게맛살, 중앙원 와사비가 있다. 그렇네. 와우. 이거 아보카도, 야채 등등등 먹어볼게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네. 이거 약간 먹방 구도 아니야? 뭔가 내용물이 풍성하진 않아요, 약간. 맛있다. 응. 진짜 수영 빨리빨리 하고 샤워를 한 15분 만에 했어, 그치? 이거 먹겠다는 이름으로 엄청 빨리 씻고 나왔어. 보면 참치 익힌 거, 참치 볶은 거, 게맛살, 연어. 약간 참치, 연어, 게맛살 세 가지밖에 없어. 그치? 게맛살은 아니야. 짝짝지 굳었어. 이거 봐, 안 먹을 거야. 여기 트리케 맥주보다 이 밀러, 하이네킨, 코로나 이런 게 한 1.5배 정도 해요. 그래서 절대 안 사왔거든. 여기 지금 무조건 에페스, 버몬트. 트리케 맥주 없는 게 지금 여기 왔으니까. 밀러 막 먹어. 너무 여유지고 좋다. 이게 진짜 희한하다니까. 사실 집에서도, 숙소에서도 엄청 여유지고. 그러니까 뭐 아빠가 없고 뭐 그런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여유니까 또 여유지지? 요리를 안 하잖아요 일단.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볼 수 있잖아. 바로 앞에 수영장이고, 바로 앞에 헬스장이고. 약간 내 마음가짐도 그런 거 아닐까? 오늘은 노는 날이야.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편집 안 했잖아. 아침에 했잖아요. 리필됐어. 저희는 지금 방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우리 친구는 잘 준비를 마치셨고요. 준비실 건가요? 낮잠은 좀 자야 저녁을 또 우와 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두 시간 정도 각자 타임 보내는 걸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밖을 좀 나가려고 해요. 여기가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 여기 이렇게 햇빛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좀 앉아서 사색을 좀 질려고 해요. 전 여기 앉아서 멍을 좀 때릴게요. 그럼 이따 만나요. 저희 지금 낮잠 잤고요. 이제 저녁 먹으러 가요. 여기 너무 행복한 곳이야. 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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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되니까 메뉴가 더 다채로워졌어. 그치.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많아졌어. 고기 구워지는 고기 종류도 다르고 생선 종류도 다르고 이거 연어거든요. 와인은 잘할까? 위스키은 잘할까? 위스키로 가시죠. 위스키. 아니, 이게 좀 위스키? 위스키. 아니, 위스키. 아니, 위스키. 모토카, 진, 와인. 나 와인. 레드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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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기 turbulence. oso tal. 저 뭐 가져왔는지 보여드릴까요? 점심 때는 이런 것도 없었어. 아까 전에 스시집에서 스시 먹었잖아요. 그 스시 여기 다 와 있습니다. naden there are resident 여기 커키쉬 스트링 치즈가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고기 오랜만에 먹는다. 이거 통고기거든요. 안 질겨. 인상 봐. 우리가 지금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거의 집에서 밥을 해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 먹어도 주변 쇼핑몰에서 파는 게 다 그게 그거야. 그치? 응.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다양한 거 먹으니까 너무 좋다. 다양한 걸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새롭게 다른 음식을 또 볼 수 있고. 팬케이크야. 나의 차례 팬케이크. 귀여운 맛이네. 너무 웃긴 게 회 한 점에 레몬을. 하나를 다 줘. 레몬은 너무 싸고 회는 비싼다. 우리 생선 구운 것도 있는데 약간 광어 같은 거야. 응. 먹어봐. 맛있지? 맛있다. 와사리가 하나도 안 매워요. 이 정도 먹으면 여기 뜨거워야 되는데. 괜찮아. 확실히 여기 지금 독탈구 리조트에서 그런지. 간이 괜찮다. 그렇게 안 잘렸어. 응. 왜 맛있나 했더니 그렇네. 소개해드릴게요. 이쪽에는 샐러드 코너고. 사실 샐러드는 재미없죠. 넘어갈게요. 오우. 살몽. 이거는 생살몽. 여기는. 이거 디저트입니다. 터키는 디저트의 나라잖아요. 이거 저희 코니아에서 먹었던 카바크. 바클라바. 여러 종류 있고요. 진짜 디저트 장난 아니야. 여기 뭐 거의 베이커리 카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많은 디저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 건너편에 보시면. 엄청 많아요. 여기는 아까 봤던 베스테리아. 베스테리아는. 패스하죠. 패스하죠. 여기 다 생선이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이거. 생선구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먹지 않았어요. 치킨. 감자튀김 패스하고요. 이거가 진짜 맛있었어. 이거 무슨 생선이 있거든요. 근데 흰타이 생선인데 진짜 맛있었고요. 밑에 볼은 그냥 그냥 그렸습니다. 같이구나 다르게 이쪽에 피자가 있습니다. 점심이랑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은 더 풍성하다. 고기 가져오느라 좀 오래 걸렸어. 괜찮아요. 제가 이거 주려고 고기 세 종류 가져왔어. 알겠습니다. 자 2차전을 시작하죠. 1차전을 시작하자. 해볼까? 먹을 게 다 같이 먹는 날을 얘길 bad. 먹어봐 그거. 괜찮지? 먹어봐. 미. 기뻐해? 응. 내가 피곤갔다 했잖아. 진짜 맛있다. 너무 행복해. 하루종일 행복한데. 문동 운급 진짜 그 순간 찰나 0.1초에 찰나에 가짜기. 와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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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행복을 이렇게 오는 게 있어. 몰라요? 아쉽다. 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열심히 살자. 열심히 하십니다. 툴 더블 블랙. 더블 블랙이 진짜 맛있어. 그 스모키한 느낌. 사실 저 미스키맛 잘 모르는데 그 이... 으아악! 이건 좋아. 이거. 으아악! 노래랑 절약하네요, 지금. 아 좋다. 난 이 미스키를 딱 마시고, 머금고 약간... 이거 할 때 그때가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싹 내려갔는데 이때 기분이 너무 좋아. 저희가 오늘 영상이 하나 업로드 되는 날이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떡상하고 싶습니다. 진짜 용기를 쉬게 낸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영상을 올리기까지 진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저는 원래 영상 업로드를 할 때 일일 비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조회수도 높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잘하면 돼. 이번엔 좀 많이 나왔네. 이것처럼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진짜 저의 속마음을 꺼내서 말한 거거든요. 진짜 떡상하고 싶으니까. 어저께 밤에 처음으로 2시에 깼잖아. 아니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한 건데 이게 어느 누군가 볼 때는 또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고 괜히 저도 모르게 좀 무서운 거예요. 내 채널이니까 내가 말해야지 해놓고 나도 모르게 또 무서운 거야. 왜냐면 이건 어쨌든 다른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무서운 거지. 저희 시간으로는 12시, 한국 시간으로는 6시에 업로드를 마쳐놓고 저희는 여기 왔어요, 리조트에. 저는 올리고서 간간히 확인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저녁 먹기 전까지 한 번도 확인을 안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괜히. 아, 기대만큼 없으면 어떠지가 아니라 날 선 글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 어.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못 봤어요. 근데 저녁을 먹으면서 용기를 내서 봤는데 어, 나 또 올 뻔 했잖아. 너무 감사한 마음 따뜻한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너무 걱정하지 않았어도 됐다. 처음으로 걱정을 그렇게 해본 거였는데 그러면서 또 느낀 거지. 아, 저 그릇이 못 되나?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다는 거 자체가 맞아. 내가 원하는 관심만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맞아. 그래도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맞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어, 밥 먹으면서. 걱정했지만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행복함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즐기겠습니다. 기승전 미스키. 저의 날씨가 갈 때까지 더 많이 달려오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조절이 필러가 있고 앞으로도 전 Honduras 너무 많이 달려오던 것 같아요. So, babe, let's hang our stockings And put those presents beneath the tree Cause, baby, it's that time of year again Christmas is here, honey It's time for celebrations The holidays will come, honey I'm gonna grab another drink Give that guy a cheeky wink Can't know it's time to have some fun We'll get the champagne Wow, 저쪽에 더 해가 뜨니까 오, 예쁘네 와, 이게 새소리가 느낌이 다르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새벽같이 똑같이 일어났고요 지금은 이제 운동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헬스장이 8시에 열어요 저는 오픈런을 준비하고 있고 짝꿍을... 수영을... 아, 수영 중이시네요 수영을 가러 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이렇습니다 확실히 아침, 점심, 저녁의 메뉴가 다 달라 먹어 볼게요 먹어볼게요 잘 갔다 와 덕인은 벌써 두 번째 접시를 가지러 왔습니다 오늘 치킨 수프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완전 닭죽이에요 엄청 맛있어 한국의 맛이랄까? 너무 좋다, 너무 편해 뭐가 제일 편하냐면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이런 메뉴 걱정 안 해도 돼서 좋고 요리하는 시간이 없어져서 좋고 아무리 간단한 요리를 하려고 해도 밥을 냄비에 하고 반찬 만들고 이러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지금 여기 와서는 그런 시간을 아예 다 날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영양가가 있는 것들이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1박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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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진짜 너무 잘 요리하고 가고 있어요 저는 밥을 진짜 늦게 먹는 사람이랑 아직까지 밥을 먹고 있고요 저기는 한 5분 정도 핸드폰을 보면서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커피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안 먹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저는 출근을 다해서 빨리 먹는 중입니다. 커피는 카페 가서 먹자. 아, 그래? 내가 여기 다 잃었어. 여보가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커피를 가지러 갔다고. 기다리는데 여보가 핸드폰 하면서 밥 먹더라고. 그래서 그냥 갖고 온 거야. 음, 거기다 까? 여보가 즐기면서 천천히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커피를 가져왔어. 거기다 까냐고. 아, 잘 먹었다. 진짜 잘 먹었다. 아, 배부르네. 가자. 그래도 밥 한 시간 동안 먹었다. 고마워.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로 커피 한 장 시원하게 마시고 이제 원래 숙소로 돌아갈 거고요. 저희가 아마 이 영상을 올릴 때가 크리스마스쯤일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들 건강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올 연말에도 내년에도 저희 영상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스마스. Christmas is knocking outside our door. Let's let it all in. Children have been waiting. They can't wait for the festivities to beg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